국민 10명 중 6명은 제3자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 배상해법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습니다. 한국 갤럽이 지난 8일과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%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. 한일관계와 국이 그리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5%였습니다. 6%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. 한국 갤럽은 제3자 변제방안에 대한 찬성응답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자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강한 편이라며 보수층과 60대 이상에서는 제3자 변제방안에 대한 찬성이 50% 안팎이었고 반대도 약 40%로 적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. 또 여권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에게서는 정부안에 대한 반대가 우세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만약 일본 가해 기업이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기부한다면 이를 배상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견은 27%였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64%였습니다. 향후 한일관계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31%,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는 의견은 64%로 조사됐습니다.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질문엔 반성하고 있다가 8%, 그렇지 않다가 85%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%의 신뢰 수준에서 ±3.1%포인트입니다. 무선과 유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.5%입니다. 매일TV 뉴스입니다. d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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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